으으, 으으으으으 atau 뭐야? 왜 이렇게 조용히 해? 여보 남아 자 Aaah 로아 끌어져 있다. 로아야! 슈가와 보시다 아우, 여보 고생했어. 어우 근육이 다 풀어졌네 아 씻어야지 여보! 왜? 여보 왜 그래?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비대 온열기는 저거 켜놓지 말라 그랬지 저게 24시간 돌아가면 소모되는 전기요금이 얼마인 줄 알아? 아니 여자는 따뜻한 곳에 있어야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놨지 나 생각해서 그런 거야? 아니 그럼 상을 줘야겠다 응? 무슨 상? 아냐 아냐 이런 상을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? 상을 주면 받는 거야 아냐 아냐 괜찮아 아냐 괜찮아 여보 나는 괜찮은 거 같아 그래! 아 여보 나 여기 눈이 침침한 건가? 우리 LED등으로 바꿀래? 갑자기 왜? LED등이 수명도 길고 형광등이 50%밖에 전력 소비를 안 한대 에너지 절약이 진짜 좋대 아 그래? 응 그러면 우리 불을 끄고 있자 진짜 불 끄고 뭐 한 게 왜 이래 진짜? 왜? 아니 왜 뭐가? 요즘 따라 적극적이야? 여보 내 에너지를 좀 절약해야 될 거 같은데? 절약은 에너지만 절약하는 거야 여보의 에너지는 써야 더러워 어 아니야 가보자 좋아 여보 아니야 나는 아니야 어 여보 안 자? 어 난 괜찮아 여보 먼저 자 난 TV 좀 보다가 잘게 알았어 이소 너 잘까? 엄마야 오 로아야 왜 왜 자다 깼어? 꿈 꿨어 무슨 꿈 무서운 꿈 꿨나 보다 그럼 로아 우리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잘까? 아니 혼자서 잘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둘이자 어 그래? 야 뭐 들었지? 로아가 둘이 잘해 응 그래 가자 로아 로아 얼른 자 어 예쁜 꿈 꾸고 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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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